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원주시 보건소가 일부 업무를 잠정 중단하고 코로나 대응 업무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일반 진료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 치매관리사업 업무가 잠정 중단되며 담당 직원들은 모두 코로나 역학조사와 재택치료자 관리 등에 투입됩니다. 단,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주민을 위한 보건지소와 진료소는 정상 운영되며 위생 관련 인허가, 결핵관리, 의료비 지원 등의 필수 업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